네,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. 네, 이제 빙어터가 얼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서 빙어 얼음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. 그래서 한 곳에 답사를 가는 중입니다. 얼음이 또 두껍게 얼어서 또 빙어 확인이 또 우리 빙신님이 또 하고 오셨어요. 그래도 예쁜 채어서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또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12월 19일 퇴근하고 빙어터로 달려갑니다. 기다리고 계세요.